대개 사람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뜻함이 있을 때나 뜻함이 없을 때 나를 막론하고 마땅히 존경심으로써 기둥을 삼아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려가 생기지 않은 때에는 몸과 마음이 비워지고 심성이 순수하게 되며 그 사려가 이미 생겨난 때에는 바른 도리가 환히 드러나고 무력이 물러나 하늘의 이치에 복종하므로 복잡한 근심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쌓고 싸우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학문의 길인 것이다. 이것을 힘쓰지 않고 그때그때 저절로 생각이 나오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가로울 때 깊은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맹자는 마음의 일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먼저 큰 뜻을 세워놓으면 작은 뜻이 빼앗지 못한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무릇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곧 사사로운 욕심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이 정확하지 못하다. 밝게 보고자 하는 것과 밝게 듣고자 하는 것을 일시에 합하면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지 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힘쓰음이 오래면 자연이 각각 그 이치에 맞는다는 말도 매우 맞다. 이른바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비록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한 것은 마음을 두 갈래로 쓰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는 공부로서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보기와 듣기를 함께하거나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만일 듣는 데에만 오로지 마음을 두고 보는 것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거나 손짓에만 집중하고 발짓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찌 일에 있어서 한 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는 못하는 것이 되겠는가 돌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 곳에서 마음이 그 일을 당하여 마땅히 응하고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분명하여 통하지 못하게 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퇴계 2황 퇴계 2황 퇴계 2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